이 작품은 기촌해서 만든 작품인데 아직 발표되지 않고 석고 원본이에요. 그리고 이 이마 이쪽으로는 가시관이 이렇게 걸쳐있는데 그 가시관이 지금 어디 떨어지고 없네요. 체로, 철제로 이렇게 가시관이 이마에 이렇게 걸쳐있는 것인데 이 골고다 가슴 내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이렇게 계단이 파고들죠. 골고다. 계단이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게 예순, 뼈, 골고다의 뼈에 주제를 넣고 삽입하고 그 위에 계단을 가슴에 삽입한 게 좀 특별하죠.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마에는 철제 가시관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디로 굴러떨어지고 없네요. 예수님의 골고다라는 한 6, 7년쯤 지난 6, 7, 8년 정도 지난 작품 같아요.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석고로 된 원본이에요.